많은 사람들은요. many people have habits.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death. 그 습관이란 것은 어떤 습관이냐. bad for survival. survival은 생존이란 말이죠. be bad for는 어디 어디에 해롭다. 해롭다. 어디 어디에 나쁘다 이런 얘기죠. 생존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how does that happen. 이게 1번입니다. 1번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만약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의 내가 reverse behavior. 동사입니다. 우리의 내가 보상을 주는 겁니다. 행동에 보상을 만약에 준다면. 관계된 명사겠죠. 그 행동이라는 것은 be good for 어디 어디에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생존에 유익한 행동에 보상을 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얘기죠. when a happy chemical sport is over. 어차피 is over 는요. 끝나는 뜻입니다. 행복 chemical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즉, 행복을 주는 화학적인 스포츠 명사순 분출입니다. 행복을 주는 화학적 분출이라는 것이 끝났을 때. 이런 얘기죠. you feel like something is wrong. 되겠습니다. 당신은 feel like 뭐뭐라고 느끼는 거죠. that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접속사 that. that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느끼는 겁니다. you look for. 너는 look for. 무엇을 찾는 거야. reliable. 신뢰할만한. 너는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믿을만한. 왜? 방법을 찾는 겁니다. to feel good again. 되겠습니다. to는 요렇게. 뭐 뭐 할. 그죠? feel good. 기분 좋게 느낄 수 있게 할 방법. 다시. 기분 좋게. feel good이죠. 기분 좋게 느끼게 할 방법. 그죠? fast. 빠르게. 이런 얘기죠. 부사입니다. fast. 빠르게 또는 빨리. 빨리. 빨리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왜 찾는 거예요? something is wrong. 되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anything that walked before. 되겠습니다. 그렇지겠습니다.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built. 형성하는 거죠. 만들어져. pathway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경로. in your brain. 너의 뇌 속에. 경로를 만드는 거죠. that. 되겠습니다. that. 관계대용 의사죠. 이 that. 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것은. worked. 그죠? 효과가 있다. before. 전에 효과 있었던 어떤 것이. 너의 뇌 속에 경로를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anything 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happy chemical sport.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we all have. 우리 모두는 have such happy habits. such. 그러한 거죠. 그러한 행복을 주는. 행복을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땡땡. 구현 소중하는 거죠. from. two. 가 있죠. snacking. 간식을 먹다는 뜻입니다. 간식을 먹는 것부터. exercise. 운동하는 것.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weather. 되겠습니다. it's spending or saving. 되겠습니다. 그것이. spending. 뭐죠?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는 거. 또는 saving. 절약하는 거. 절약하다. parting. party 오는 거죠. solitude. 혼자 있는 거죠. 고독. argue. 논쟁하는 거죠. 말로 싸우는 겁니다. argue. make up은 화해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it은 happy habits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그것이. 즉, happy habits이라는 것이. 돈을 쓰는 것이건. 절약하는 것이건. 뭐. 이거이거이건. 어떤 것이든지. 일단 상관없이. whether. 상관없이. 그죠? 뭐, 뭐.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행복. 습관은. 다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행복 주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walk to before. 이 walk to before라는 게 결국 행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walk to before라는 것이 결국은, 잠깐만요. 체크를 좀 딴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walk to before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학적 분출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뇌에 경로가 생긴다. 그 말이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7번으로 한번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none of these habits 되겠습니다. 이런 습관들, 위에 있는 습관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은 하나도 없어. all the time. 항상. 그죠? 늘 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너의 뇌는요. walk that way. 자, that 그런 way 방식으로 walk 작동하는 거죠. 작동하지 않으린가. 자, 이렇게. 뇌의 작동 방식.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뭐예요? 행복 습관을 만들어준 습관이 계속 뭐예요?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계속 행복 만들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every happy chemical sport. 모든 행복을 주는 화학물질의 분출이라는 것은 quickly, 재빨리. 그죠? be metabolized 되겠습니다. 대사작용 되는 거죠. 대사작용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끝나는 거죠. 그런 문맥상입니다. 끝나고. 뭐 예를 들면 소화도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 metabolized 자체는 원래는 우리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소화시킨 게 아니고 대사, 신진대사작용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신진대사작용이 돼버리는 거야. 뭐가? every happy chemical sport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행복을 주는 분출, 화학물질학적 분출이라는 것을 다 신진대사작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처리해?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제일 빨리 처리를 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리고 너는 have to do more. 해야 하는 거야. 더 많은 것. more는 더 많은 것입니다. 더 많은 걸 해야 돼. 더 많은 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처리하니까.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점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to는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get more.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자, 뇌의 몸의 뭐죠? 몸의 신진대사 속도는 점점 빨라져. 빨라져서 더 많은, 뭐예요? 화학적, 더 많은, 뭐 그 분출, 행복. 그죠? 행복을 주는 화학물질의 분출이 필요한 거죠. you can end up. 당신은 end up 되겠습니다. 결국, 뭐, 뭐 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overdoing 되겠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거죠. happy habit 되겠습니다. overdoing이 이제 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over니까 과도하게. 과도하게 뭐라는 거예요? happy habit, 행복 습관을 과도하게 하는 겁니다. 왜? to. 아, to는 여기서 목적이 아니죠. 어디 어디까지 과도하게 하는 거냐면, point의 어떤 지점까지, 무슨 지점입니까? unhappiness, 불행의 지점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the point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 the point of unhappiness가 바로 뭐냐면, 이게 나쁜 습관이 되는 거죠. 바로 나쁜 습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막, 심리 대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더 많은 분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된다. 라고 결론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